안녕하세요. 피스테스트 강의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이메일 준비해 왔습니다. 전에 썼던 이메일하고 약간 비슷한데 취소를 알리는 이메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뭔가를 연기해야 되는, 그렇죠? 이메일을 썼었는데 오늘은 취소를 알리는, 뭔가를 취소하는 이메일을 쓰도록 할게요. 우선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Dear Members로 시작을 하죠. 회원들에게 알리는 편지고요. International Club이 이번 달에 정기 모임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항상 먼저 용건부터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임은 12월 14일 저녁 7시 스튜렛 유니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전 스케줄이죠. 그러나, 그리고 왜 취소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폭설 때문에 스튜렛 유니언이 2주 동안 닫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래도 취소를 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죠.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취소가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e next meeting will take place on January 15th at 7pm in the 스튜렛 유니언 해가지고 새로운 날짜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 모임은 1월 15일 저녁 7시 스튜렛 유니언에서 열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죠. 그렇죠? 그래서 yours truly 하면서 이메일을 끝냅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사용할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뭔가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때 쓰는 표현이죠. note라는 동사입니다. 뭐뭐에 주목하다 라는 동사죠. note. 그리고 두 번째, 정기 모임은 regularly scheduled meeting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누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was 또는 were supposed to 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입니다. 뒤에는 이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폭설이라는 단어는 snowstorm 불편함이라는 명사 inconvenience 예전에 한 번 썼었죠. 자,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라고 그럴 때 쓰는 동사죠. regret 라는 동사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영권이죠. 바로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니까 바로 인터내셔널 클럽은 이번 달에 정기 모임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자, 취소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죠. 그렇죠? 모임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아, 우선 주어라기보다는 주목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명령문을 써서 please note 그리고 데트절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데트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인터내셔널 클럽이 정기 모임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주어는 the international club 그리고 모임을 갖다 모임을 캐치하다. 그렇죠? 이때는 hold라는 동사를 써서 the international club will not hold its regularly scheduled meeting. 그리고 이번 달 this month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열다라 그럴 때 hold라는 동사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은 please note that the international club will not hold its regularly scheduled meeting this month. 이렇게 용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